이번 시간은 조달청에서 산정하여 적용하는 간접공사비 외의 관련 법령에 따른 간접공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사손해보험료입니다. 공사손해보험료는 악망공사, 지하철공사, 터널공사 등 고난도 공정이 포함된 공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담보를 위한 보험료이며 관련 규정으로는 계약외교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4장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퇴직공제부금비입니다. 퇴직공제부금비는 일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초정금액 3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적용합니다. 관련 규정은 건설산업기문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산재보험료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와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료로 적용효율은 3.73%로 모든 건설공사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관련 규정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후 보험료 증수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입니다. 적용대상공사는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로 산업안전관리비 산정식은 더급차 설치, 관급차지 포함 유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관련 규정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보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실직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관적공사비로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합니다. 관련 규정으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후 보험료 증수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료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자의 질병, 부상, 건강증진 등을 위한 간적공사비로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하며 적용요율은 3.335%입니다. 관련 규정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연금보험료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활동이 없을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하며 적용요율은 4.5%입니다. 관련 규정으로는 국민연금법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보험으로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하며 적용요율은 10.25%입니다. 관련 규정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존비입니다. 환경보존비는 건설공사 시에 주변 환경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간접공사비로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합니다. 관련 규정으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입니다. 이는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비용으로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관련 규정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비용으로 문화재 수리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하며 관련 규정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 계약예교 예정가격 작성 기준 등이 있습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표는 조달청 홈페이지 업무별 자료 메뉴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간접공사비 관련 궁금하신 점은 조달청 토목환경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공사 간접공사비 산정기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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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